노베텔 근처 소나시 지역에 와 있습니다.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좀 건물들이 한가하고 아마 피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약간 여기가 콘도텔 비슷한 느낌 그렇습니다. 여기가 이제 스톡하우스라고 해서 엘리스 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. 숙소가 이렇게 있고 운치가 있는데 하늘을 좀 흐리고 좀 비가 옵니다. 커피 한잔하러 지금 왔습니다. 이렇게 과일을 산 거를 같이 먹고 그러려고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빚이 좀 많이 바래졌네요. 이런 건물들이. 그래도 약간 엔티크한 느낌 그대로 납니다. 이런 뚝뚝이는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. 스톡하우스